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경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뭐예요? 구, 약. 신, 약. 성경은 약속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읽어보면 명령이기 때문에 자꾸 약속이라고 해요. 옛날 약속? 옛날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도 옛날이라고 해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이 오신 때, 십자가 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것, 그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은 구약에 있어요. 옛날 약속. 그것은 무조건 약속이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옛 약속,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예요? 새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당은 그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괴롭힐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너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뭐예요? 그 믿음 속에는 무슨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나는 너희들 꼭 부활시킬 거야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비천한 몸 이 몸이 있는 한 항상 우리는 육체, 육신의 소욕이 성령과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7장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느라고 항상 힘들죠. 그래서 부활이 되면 뭐가 된다? 그 죄의 육신,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본래의 몸은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흙의 몸은 항상 썩어 버렸죠. 이제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이 썩지 않는 영의 몸이라고 해요. 천사와 동등한 그런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이나 몸에 죄는 있없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다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이다. 그래서 원수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기는 온전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무엇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레위 기로 돌아가서 구약으로 돌아옵니다. 내 봄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라고 명령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한 거야? 이런 겁니다. 너는 너의 마음 속에 너의 형제를 증오하지 말라.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며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마라.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야.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죠. 네 원수들은 미워하지 마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야. 율법을 규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다? 거룩하게 되는 거다. 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며.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예호와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예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예호와다. 라는 말은 너희들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너희를 거룩하게 되게 해 주는 것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 놓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예호와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 내 율법을 한번 지켜볼래? 안 될 거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져라.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라. 그런데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희 스스로는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줄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 줘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지 않는 죄인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지 않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겠다는 말은 우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그 죄에 물들어 있는 너희를 내가 일단은 그 죄를 없애야 된다.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내 아들이 책임지게 하겠다. 약속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화라는 말 자체가 나는 약속한다. 너희들 죄를 없애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제 진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언제다? 그래서 죄는 사해지지만 너희들이 진짜로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면 너희는 그때는 율법을 문제없이 지킬 수 있다. 그때는 너희들 완전히 죄가 없이 나처럼 죄 없는 존재가 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안 지켜도 그냥 저절로 율법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화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해 봐라. 탐내지 않으려고 해 봐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봐라. 안 되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의미하죠? 그리고 신명기 5장 이렇게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그래서 규례도 율법이고 법도도 율법이고 율법도 율법이고 계명도 율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 규례, 법도, 율법, 계명 다 같은 거에요. 율법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저 여기 봐보세요. 율법을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곳이 호랩산이에요. 신해산이라고 불리죠. 호랩산에서 우리와 뭐를? 언약을 세웠다.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그 호랩산에서 주신 모든 것이 뭐에요? 호랩산에서 우리하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요. 자, 원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와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우리와 은약을 어떻게 세웠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조건적 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언약은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무슨 언약을 약속을 하면 반드시 뭐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집을 사도 그렇죠? 내가 중도금을 치르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장금을 치르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갓난 아기가 엄마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나는 우리 아기 젖먹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 아기 너는 내가 젖먹으라고 해도 너는 젖꼭지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열고 젖꼭지를 네 입에 갖다 댈게. 너는 뭐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인간과 하는 약속은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해 줄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해서 너희 죄를 없이 해 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죄 없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거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거라고 하면 무엇 밖에 없어? 저는 뭘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너는 할 게 없어. 네가 할 일은 내가 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이다. 이 말이야. 쌍방적이 아니에요. 엄마가 애기에게 하는 약속은 쌍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걸 쌍방적인 계약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 계약이 뭐에요?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너희는 뭐에요? 따라하라. 그러면 구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쌍방간 계약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약속을 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을 너 아브라함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하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여기서 고만 사라. 내가 너를 가난한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런데 하나님이 이삭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일방적입니다. 저는 인간사회의 계약처럼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 왜 그러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하 내가 그 가난한 이 땅으로 땅으로 업을 삼는 내 땅이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하께서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소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의 한가운데 쪼개라 그래요. 그래서 암소도 쪼개고 암염소도 쪼개고 양도 좌우로 쪼개라는 거예요. 숫양도 쪼개고 산비둘기도 쪼개고 집비둘기도 쪼개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 지방에서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어떤 귀중한 계약을 맺고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쪼개서 죽는다 라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취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언제 이 땅을 받느냐 하면 가난한 땅을 받느냐 하면 너희 자손들이 일단 애급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면 그때 네가 이급 에지프로부터 나오면 그때 가난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다. 그래서 언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불이 불이란 말이에요. 깜깜한데 불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봤다? 아브라함이 봤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너한테 안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인간사의 계약은 계약 쌍방이 다 지나가야 돼요. 여기는 지금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안되지 아브라함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일방적이지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너희 자손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신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신나는 일이지.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가서 거룩한 천사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아브라함도 지나갔다고 우겨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명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지나갔다. 왜? 인간이 그 명령을 어기며 짐승들 참 쪼개져서 죽는다. 그래서 자꾸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난한 땅을 받는 것은 완전히 선물이지. 그렇죠?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야, 신야 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은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리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은약이다. 그거를 지키라고 명령이다. 은약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있고 은약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약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는 지킨다. 를 keep 지킨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옛날에는 중요한 게 있으면 강도들이나 외부 와서 없을 때 훔쳐가고 지킨다는 말에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도둑질 당하면 안돼.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0개 명에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이 있으나 그것도 결국은 나는 너희를 탐내지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즉,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무 탐난 게 있을 것 없을까? 없죠. 답답하기 그럼 사실 탐심 때문에 죄가 있는 거에요. 나는 없는데 쟤는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고, 스트레스받고, 탐낼게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열 번째 개명의 명령은 그게 명령이 아니라 왜? 인간은 탐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은 내가 탐내지 않을 수 있도록, 탐내지 않는 나같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뭐다? 언약이다. 그 때 내가 돌판,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그 돌판은 뭐가 기록된 돌판 이에요? 십계명은 언약의 돌판이다. 그것은 약속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들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오. 그것은 바로 무엇의 돌판이었다? 언약의 돌판이었다. 그래서 율법하고 언약이란 말이 항상 가치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은 잘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슴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그래서 가장 우리말하고 가까운 지키라는 뜻은 간직하라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그 약속을 간직해. 그러면 우리는 희망 있는 사람이오? 없는 사람이오? 희망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희망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굳건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